안녕하세요. 지금 홀리스 전환식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2015 집단 소니 X3 구조에 나와있습니다. 출국할 점이 PSVR에 처음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관람객 분들도 많이 모실 것 같고 이번에 또 VR 유튜브 하셨잖아요. PSVR 체험을 한번 해보고자. 창구 앞에 피치같은 시체마다 누워있고 이 카메라를 무시치 아래에다 지금 깼다. 오! 들어오고 있어. 시체가 꿈풀.. 아 시체가 아니었네. 정작 입은 남자가 앞에 누워있던 정작 입은 남자가 툴툴거리면서 일어나고 있는데 뭔가 이거 쏘오느끼인데? 쏘오느끼? 칼도 움직여. 별로 도움이 안 돼. 벗지마. 야야. 야야. 쥬시. 쥬시다. 남자가 툴툴거리면서 나한테 다가와왔는 이 칼 뭐야? 칼 아니야. 오! 잠깐! 그 왜 칼을 나한테 들이세요? 그치. 들을 끊어준.. 아야. 뭐.. 내 손이 묶였는데 지금 칼로 나를 끊어주려는 것 같은데 이 아저씨 되게 불안한데? 잠깐! 뒤! 뒤! 뭐야 이거! 왠지.. 수강하여! 아야. 이 아저씨가 슈가야. 네. 칼을 들고 다녀오고.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엣.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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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미친 XXX가 무릎을 찍었어 지금? 어 그래 그래, 잡아! 시체를 끌고 물이 붙었는데 아무튼 남자가 죽었고 시체를 끌고 사라졌는데 되게 흥악한 뮤직비디오이네요. 두두두두두 이런 느낌? 머리가 잘렸어 머리가 떼고 떼고 불러오고 있는데 뭐야, 물은 왜? 너무 웃겨 뭐야, 이거? 야, 끊고 죽어! 야! 야, 이 XXX! 우리 말로, 말로! 야야! 반격이 뭐지? 한 격이라도 하겠지? 좀 없어. 뭐야? 뭐야? 깜찍!